초콜릿 저희 골든차이디 두 번째 게릴라 이번에 바로 남산에 있는 호현당 호현당인데 지금 이 날씨가 굉장히 상당히 추워요 우리나라 고유의 의상 멋과 미가 담긴 한복을 입고 무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골든위스트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고 저는 남산에 호현당에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또 예쁜 의상을 입고 할 수 있으니까 정말 너무 기분이 좋네요. 공기가 좋아요. 추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을 위해선 하면 뭐 이 정도 추울 수 있겠네요. 저는 얼음 깨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레디! 액션! 액션! 형 행복하셨나요? 온 하도다. 괜찮아요. 잊으라 하였느냐. 아 따뜻해. 아 따뜻해. 이 찍고 있으니까 저 때리지도 못해요. 아 따뜻해. 동생이 따뜻하다면 뭐.. 잠시만요. 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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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촬영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제 남산에 오실 많은 팬분들을 만나러 갈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2초만 기다려주세요 뿅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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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에 하셨네 동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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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동현아입니다 동현아 이걸 꺾urs Lokto 선정 conna 태 태 태 니가 안 어울리려 덤덤메 내게 더 가까이 원 오 네 어어 원 오 네 워! 대회료! 대회룡! 본격 다이른 원세영 아니면 사람 누구예요? 아냐, 진짜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와주셔서 고마워! 감사합니다!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조심히 들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네! 지금까지 도료 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오늘 미니 팬미팅까지 마쳤는데요. 이렇게 추운 날씨 너무 많이 와주셔서 진짜 컴백도 전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번 활동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짜 힘이 나네요. 천군 만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의 사랑에 뒤지지 않게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오빠 잘 가요! 수고 많았어요.